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이제 고1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선생님은 남혜영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10월, 그렇죠. 한 10월 말? 11월? 이때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만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고1 시작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지고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고3 수험생들이 떠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학년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우리 예비 고1 친구가 진짜 이제 예비라고 하는 단어를 떼어버려도 되듯이 이제 고1이야. 넌 이제 고1 됐어. 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 고1 반갑다. 이제 예비 고등학생 반갑다.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카메라 영상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되게 조용해요. 여기 스튜디오에 왔어요. 스튜디오에 와서 강의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 선생님이 2021년도 버전으로 계속해서 준비를 많이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이렇게 조용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제 만나야 돼. 우리 중3 예비 고1 친구들은 어떤 데뷔를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카메라 앞에 섰거든요.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한 시기야. 이들아. 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나간 이제 선배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중3의 겨울방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선생님 어린 시절에 중3 시절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때 나는 그 시절에 무슨 생각을 했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시절에 선생님 역시 뭐 어떤 뜻깊은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특목고를 이제 준비를 하던 다른 친구들이 막 합격을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걸 부러워하면서 나 나름대로의 어떤 나만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그냥 그거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어영부영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한테는 이 기간이 다시 오는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소중하게 이 지금 주어진 나의 시간을 소중하고 알차게 이렇게 좀 아끼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시간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쌤한테 이제 뭐 DM이나 뭐 이런 연락들을 취하는 중3 친구들이 예비골 친구들이 두려움이 너무 커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렵고 뭔가 되게 커다란 산이 이제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진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고 싶지 않은 거야. 너무 커다란 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압박감을 벌써부터 느끼더라고.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나름 또 재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설레이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 나 진짜 이제 고1 되는구나. 아 나 고등학생이 되면 뭐 하지?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하지? 자 일단 그런 막연한 설렘이라도 좋아요. 기분 좋은 그런 설레임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기간이 다시 오는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설레임 속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도 좋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 기분 좋지 않나? 그렇죠? 선생님 아직도 내가 조금 몇 년 후에 나는 지금도 이런 사람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막 꿈꾸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은 진짜 완전 백지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꿈꾸는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막상 고등학생이 되면 너무 많이 바빠져요. 이것저것에 치여요. 그래서 뭐 엄마의 잔소리에도 치이게 되고 뭐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에도 치이게 되고 진도에도 치이게 되고 경쟁에도 치이게 되고 숙제에도 치이게 되고 시험에도 치이게 되고 모든 게 많이 바빠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꿈을 꿔보시는 것도 좋고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한 오롯이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자. 지금밖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기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찐 공부를 해보자. 어? 선생님 찐 공부는 뭐예요? 공부하는 척. 여러분들 공부하는 척 너무 많이 하시죠? 척.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하는 게 아닌데 공부하는 척. 뭐 엄마한테 잘 보일 위한 척. 척. 그거 이제 하지 마시고 진짜 조금의 양을 공부한다고 해도 내 자신을 위한 거.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밑바탕 베이스를 차곡하게 쌓아둔다. 그래서 이 베이스가 나를 지켜줄 것이고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를 자꾸 채우는 그런 진짜 공부를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좀 뭔가 나를 위한 그런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촬영 오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방에 서재 책 꽂아있는 선생님이 이제 그 수학 개념 노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안 보일 겁니다. 제가 나가면 되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피디님이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만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게 중3에서 고1에 넘어가는 그 3개월 방학 기간 동안에 선생님 나름대로 뭔가 그 고1 수학에 관련된 개념을 정리한 노트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됐어요. 이렇게 화면에 봐서는 모르겠지만 되게 낡았거든요. 노트가 옛날 노트 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내가 차곡차곡 정리를 하면서 그래도 좀 그 기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하시면서 나 자신을 위한 개념을 꼬박꼬박 정리하시면서 채워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월이 되고 4월이 됐을 때 내가 문제풀을 했어. 그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를 갖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붙여놓는다든지 내가 정리했던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걸 지금 준비하시면 조금은 여유롭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진짜 공부를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중3 친구들 예비고1 친구들은 사실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약간 예쁘고 파릇파릇한 새싹 같은 느낌이고 선생님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 그렇잖아. 물론 고1, 고2,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지.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 고등학생이 되기 바로 직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나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느낌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설레임. 고등학교 공부에 있어서 설레임. 나 자신에 대한 설레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랴부랴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그쵸? 요즘에 하도 좀 뭔가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위생관리 잘 하시고 씩씩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면서 우리 12월 그리고 1월, 2월까지 쭉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쌤도 지금 2021년 버전으로 좀 뭔가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찾아올게요. 고1 되신 거 축하하고 이제 고1이니까 이 기간을 뜻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